신세계가 아트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미술품 경매업체인 서울옥시연 인수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으로 갤러리 사업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술품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신세계. 신세계는 지난 3월 회사 정간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 전시와 판매, 관련 컨설팅 등을 추가하면서 관련 시장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서울옥션 주식 85만 주 가량을 취득한 데 이어 최근 서울옥션을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가 미술품 사업을 확대하는 배경으로는 젊은 컬렉터들의 증가로 미술품 경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백화점업과 미술품 사업 간 시너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술품 공급 라인과 신사업 네트워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는 업계 처음으로 갤러리팀을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백화점 내 상설 전시장을 마련하는 등 미술 전문 공간으로의 역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술 전문 공간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모바일 앱에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오픈하고 모바일 미술품 경매를 펼쳤습니다. 또 아트 비즈니스 확대의 일환으로 NFT 신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대표 캐릭터 푸빌라를 NFT로 1만 개 제작했는데 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신세계뿐 아니라 백화점 업계 전반으로 미술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대구점에서 국제대구 아트페어 프리뷰 인더 현대를 통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롯데아트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뭔가 차별적이거나 아니면 고객 경험 관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적인 고객 경험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백화점 업계가 미술 사업을 통해 고객 가치를 확보하고 매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